대한복! 대한복!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눈물이랑 보셨습니까? 눈물이랑 이미 다 봤습니다 박수 쳤다 박수 쳤어 눈목 말고 저는 끝나야 보거든요 몰아보려고 3일만에 다 봤어요 잘 못돼서 잘 못돼 다 봤지 못하고 울지 않았어 티라가지고 힘들었어 줄다리기 힘 안 드셨다고요? 허리 다칠까봐 경기력에 지장했으면 안 되잖아 딸을 위해서 참가는 했지만 공굴리기 같은 거 열심히 했어요 공굴리기 같은 거 열심히 했는데 줄다리기 하다가 아침에 다치면 큰일 나잖아 그랬잖아 맨 앞에 선도사 가지고 준우랑 같이 눈만 마주치고 있었지 그래서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알아요 아 힘들어 애 아파트 그래도 좋아했겠어요 엄청 좋아했지 그것 때문에 갔지 뭐라고 하면 되잖아 정답할 수 없니 정답할 수 없니 정답할 수 없니 편집행회 청소가 원한을 받을 수 없니 누구한테 개통할 수 없니 제가 늦게 입을 수 없니 대단한 경찰차 공연을 받았지 이 이렇게 너무 행복하잖아 야 너 행복한 거지 형 얼굴 잘생겼지 야구 잘하지 그럼 빠지는 게 뭐가 있어 혁군이 하고 나 봐봐 그래도 그래도 내 얼굴 보여 가장을 잘 써버렸어 쪼금 써버렸어 니 얼굴 봐봐 내 얼굴 봐봐 행복하지 아 내 얼굴 봐봐 안경 벗어줘 가장 훌륭하신 드레이너 고침이 계셔가지고 별로 피곤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곤할 때 됐는데 괜찮습니다 치료도 많이 해주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회사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베라 너무 잘생기 때문에 정아리가 조금만 참가하다고 여기로 가봐 빨리 네 보여 드릴게요 요즘 성규 선수 전환균 형제입니다 진짜 부담스러워요 재작년에 제가 인스타에 성규 전환균 형제 올렸었고 혹시 선수님만의 전환균 형제는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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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다 가져가세요? 응 다 가져가? 어?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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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따라 한 거예요? 누구 따라 한 거예요? 진짜 대한대요. 대한대요? 너가 이봐 너가 이봐 너가 이봐. 쇼핑 배달해. 이겨야 되는데 유닉 시리즈를 쳐야 되는데 반갑네. 지금 얘기 안 해. 지금 얘기 안 해. 왜? 맞아요? 제가 1년 선배인데 아주 아니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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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